회당장 야이로는 지방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핵심 인물이 자신의 외동딸이 죽게 된 일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딸을 고쳐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명분 자신의 권력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이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에 무리들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큰 대열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습니다. 유출병이죠. 숨기고 싶은 질병이 있어서 12년 동안 고통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죄인 신분입니다. 래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다. 나병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부정한 병이다 보니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자신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격리되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여인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스스란 일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2주를 격리해도 이렇게 힘든데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홀로 격리되어 외롭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매우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납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일에 온 재산을 다 탕진해도 계속적으로 이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다 보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이런 불치병은 또 미신적인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당시에 미신적인 방법이 있냐면 나기를 따라다니면서 나기가 똥을 누면 그 똥 안에 보리, 보리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리알을 꺼내가지고 볶아 먹으면 낫는다. 이 터무니없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믿고 시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종교적으로는 저 사람은 죄가 많다, 죄인이다 라는 손가락질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 또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굶주림 속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오늘 2021년을 살아가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내리막길 인생처럼 보잘것 없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는 내 인생의 내리막길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시간을 보내는 내 인생의 내리막길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과거에는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궁핍한 내 인생의 내리막길 외로움의 내리막길 자격지심 때문에 열등감과 시기를 가지며 시간을 보내는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는 항상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에 있으니 두렵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족이 자기를 돌아 봅니까? 물질이 있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방법은. 왜 받아들입니까? 나는 원래 재수 없는 놈이야. 나는 원래 그랬어. 내 인생은 원래 그래. 하면서 익숙함으로 그 절망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지는 그러한 중독증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이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과 굶주림의 모든 내리막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여인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싶고 나는 잘되는 번성의 길을 걷고 싶은데 내 인생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속 내리막길에 서 있으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인생의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불경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어떤 무명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감동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늘 이 여인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내리막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과 소문과 믿음을 전해줬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되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는 예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들어서니까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며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주인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무명의 인물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인물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절박함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인생의 믿음으로 강구할 때 역사하시는 분, 오늘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으로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절박함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절박한 믿음을 가지면 뭐가 온다고요?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함은 같이 해볼까요? 절박함은 기회를 만납니다. 네, 오늘 이 여인이 절박한 마음 가운데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바뀔 수 있다. 내가 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믿음을 주실 때 바로 그때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항상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다 보면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절박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에게 드디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와 체면이 없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은혜 받는 일에는 양보와 체면이 없습니다. 네, 다른 일에는 양보를 잘하면서 은혜 받는 일에 다른 일에는 아무리 양보를 잘해도 은혜 받는 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실 때 내가 손을 들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늘 양보하면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하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는 일에는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탑착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양보하지 않고 절박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4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손을 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할 때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부를 드릴 때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작동되면서 무리 가운데 슬그머니 예수님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결과로 무리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즉시로 혈류증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옷가라는 것은 옷에 있는 술을 말합니다. 이 술은 권위와 위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만 옷가인 술을 만질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온전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놀라운 아픔의 병들, 12년 동안 아파했던 그 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처음 교획은 무엇일까요?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괴이였어요. 자신의 병만 나으면 땡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어려움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그냥 내 계획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이 고침바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향하여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했어요. 주님, 이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왜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시가 바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아보면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웃으면서 그 일을 넘겼습니다. 주님, 무리들이 지금 밀고 있는데 누가 밀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밀었다고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께 부딪힌 사람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구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구한 사람의 기도를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강구한 강구와 믿음으로 부르짖는 절실함을 가진 강구를 주님이 구분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주님의 계획은 그 여인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으면 육신으로 상할 만큼 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상하면 뭐가 상하죠? 마음이 상합니다. 외형이 상하면 내면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혈류증을 회복시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치열하게 싸웠던 내면과의 싸움 나는 열등하다, 나는 실패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이 철저히 낮아지고 외로움의 이 순간에 12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외형의 치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치료를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내면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강구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손대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니 아멘 마음 속에 있는 그 쓰라린 두려움의 시간 12년을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황을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나와서 내가 왜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치유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너의 입술로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고함으로 해결함 받게 하기 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참 세밀하신 주님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주님은 세밀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대충대충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아파하는 모습을 주님이 더 많이 아파하시고 어떻게 이를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픈 마음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괴로운 마음을 아실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움직이는 곳에 주님이 멈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 한 분이 멈추면 모두가 멈추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을 바라보신 이유는 이 여인의 내면의 아픔까지도 주님이 충분히 공감하시고 얼음한 짓이고 축복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루 순간에 이 여인을 공동체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여인은 질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딸아 그랬어요. 딸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의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야기.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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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맴맴돌았을까요? 주님이 나를 공동체에 속하는 백성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된 이 여인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속삭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종기한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함께 가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야이로는 지방의 가장 권력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무리를 끄시고 가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자격이 있다. 일평생 비주리로 살아갔습니다. 일평생 자신은 졸련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주인공이다. 너는 주인공이다. 너는 내 인생의 중요한 꽃이고 내 인생의 사랑하는 자녀이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천하마무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은 나를 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늘 밟으면 밟히는 잡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꽃과 같은 존재예요. 꽃이다. 너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라는 이 놀라움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해 주니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무리들이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불러서 이 여인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세 번째는 그 여인을 둘러싸여 있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야이로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에 이 여인이 끼어들어간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야이로가 중심입니다. 야이로가 중심이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이 여인이 딱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은 거예요. 한 많은 여인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지냈으니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이 새카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너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잡초인 줄 알았는데 너 꽃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말들을 하기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때 야이로의 표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이로의 표정을 뺐을까? 이런 표정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굉장히 급한데 주님이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일들로 이 여인을 매우 못마땅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주인공은 누구예요? 야이로인데 말이지. 자기가 지금 주님께 요청해가지고 고쳐달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가는 중에 있는데 이 여인이 쑥 끼어들어와서 예수님과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쓰다 무지고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면서 너는 꽃이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니 야이로의 마음이 복장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팔을 걷어붙여야지.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응답이 안 될 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야이로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성경을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내 딸만 하나님 앞에서 딸이 아니라 이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 내 딸도 종기하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종기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 들이지 않고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야이로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기대감이 2021년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좀 하나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현료증만 낳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료증 낳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이 더 급하고 이 여인의 상처받은 가슴이 너무나 절실하게 치유돼야 될 중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을 향하여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이 여인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보다 크신 분이시다. 2021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사로 내 삶을 얼음 만지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잠원 16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게 꽃과 같은 존재야. 따라 사랑하는 따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은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